오늘은 부디안 힐 선수가 토트넘에서 임대대회에 가게 되었습니다. 발렌시아 팀인데요. 이강인 선수 전팀이죠. 한 시즌 임대대회에 가게 되었습니다. 토트넘에 온 지 반년 만에 팀이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요. 일단 성장을 잘해서 다시 돌아올지기 바랍니다. 일단 강등권 팀이 상대로 일단 수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보낸 것 같고요. 나이가 어렸으니 아직 성장할 것입니다. 축구는. 자 오늘 영상은 부디안 힐 선수가 발렌시아 팀이나 임대 같다는 소식이었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